아니 근데 이게 패키지 상품으로 또 이렇게 뭐 운동을 한다거나 체험을 할 때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럼 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그거는 병원비는 제가 내는 겁니까? 아니면 여행사에서 내는 겁니까? 이거 참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패키지 여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여행사가 책임을 집니다. 이제 법이나 판례에 따르면 여행 계약에 있어서 여행사는 여행자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하지 못해서 여행객들이 다치는 경우에는 이제 여행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병원에 갔다 치료비가 들었다라고 하면은 같이 따라간 뭐 가이드나 여행사 측에 연락을 취하셔서 그런 치료비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를 위해서 여행사가 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그 병원비는 받을 수 있는데 정신적인 피해보장 저 이런 거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 나가서 다쳤거든요. 다쳐서 병원비는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정 내내 저는 쩔뚝쩔뚝 거리면서 다녀야 했고요. 여행도 제대로 문 속에도 못 들어갔고요. 한국 와서도 일정은 제대로 소화를 못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약값뿐만 아니라 피해보장 같은 것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패키지 여행을 하다가 다쳤다라고 하면은 치료비 같은 것들은 당연히 여행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여행사에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치면은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에 내가 입은 신체적 고통, 치료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도 손해배상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사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위자료의 산정 기준이 아직까지는 외국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다쳤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이 늦게 왔다? 그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통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법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참작하시고 청구를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패키지 때 다쳤다 하면 그렇게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패키지 상품인데 또 자유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 맞아. 혼자 자유롭게. 그때 다친 거는 본인 책임인가요? 아니면 또 여행사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나요? 그것도 패키지 상품의 자유인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일정 중에 생긴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을 지는데요. 자유시간 중에 내가 어떤 사고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여행자 본인의 책임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미리 여행사에서는 말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으면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자유 일정 중에는 개인 책임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